야 잘 잘 자고 있네 가자미가. 생명을 취하겠는데요? 약이다 약이 그럼. 가자미 눈을 또 봐.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유. 밥도둑 밥도둑. 새우. 이게 이게 밥도둑 두려워 야 어떤 소리야. 아 요거네 요거 요거 요거. 와 가자미 푹. 어우 푹 익혀가지고 이렇게 꺼지지가 않아 너무. 깍 짤 깍 짤었어. 그거 다 그 새우를 삼겹살살 올리버려. 아 아 그러니까 새우 이 새우들이 엄청 많아. 음. 와 진짜 베드러워. 가자미 식감이. 무슨 모짜렐라 치즈 씹는 것 같아. 그렇지 약간. 아 그러니까 새우 이 새우들이 엄청 많아. 음. 와 베드러워. 진짜 치즈에요 치즈. 그치. 가자미 푹 위에 약간 그 아주 부드러운 어떤 속상. 아 뭐야 이게 있어 이렇게. 이걸 드러내야 하네. 누구 누구. 누구 와. 이야. 진짜 베드로다. 베드로다. 가자미하고. 속에 있었네 숨어 있었어. 요거 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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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이쪽으로 이래가지고. 와우 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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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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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있는 배추를. 배추를 어디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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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밑에 애가 지금 숨어있어요. 전복하고. 알았어. 욕하신 줄 알았어요. 배추가 있어. 배추의 모든 진액은 여기 다 됐어. 어머 어머 어머. 그렇다고 하다보면pse 어떤cewa?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대요. 기우왕이면 맛있는 걸로 먹여줘야고. 해야하니까 신경 좀 썼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인터뷰가 pouco는. 음식에 대한 의미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쁘니까 알아서 드시고 entrance. 양식 좋아하실 것 같고 밥인 Gamza 마쿠카 를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럴 못 했을줄 알았어요. 가능하면 집에서 먹으려고 애쓰고 집에서 먹으면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좀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그런 음식들을 좋아해요. 네 한식을 또 주로 한식을 좋아하시고 아니 오늘 저거 사실 배추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딸도 배추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아마 이런 거 음식 찍어서 보내면 속상하다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따님한테 이왕 사랑할 거면 연애할 거면 불같은 연애를 하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냥 아이한테 미국 갈 때 해준 얘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거보다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거기에 있는 걸 많이 보고 그리고 불같은 연애도 한번 해보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랑 한번 해본 그 경험은 정말 그 나이가 들면서도 항상 아름답게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청춘 때는 불같은 사람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여기도 언제까지 시집갈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하고. 그렇죠. 결혼기가. 결혼기가. 아니요. 결혼기가. 결혼기가. 후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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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조합 죽겠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기름질로 하지 마세요. 기름질로 하지 마세요. 기름질로 이라뇨. 기름질로 이라뇨. 어 입술이 떠는 있잖아. 야. 야. 행복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 얘기한다면 조건반사로 이렇게 병을 까고 이렇게. 조건반사로 뭘 마셔야 되거든요. 저도 안 보고 싶어요. 제가 박자를 한번 해볼게요. 박자. 배추가 예쁘게 누웠어요. 이거. 우와. 어머 어머 어머. 와우. 우와. 이건 처음 보는데. 그렇죠. 히든 카드예요. 이게 샌드위치처럼. 배추 사이에 돼지 갈비살이 들어가 있어. 김치. 샌드위치. 김치 양. 김치. 양념. 양념 바로 드시. 돼지고기 양념을 해서 넣고. 네. 약간 찜을 한. 아 뭐. 돼지 갈비 쌈 배추 찜. 오늘 누님이 배추의 꿈을 다 이뤄주고 계셔. 배추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이게. 돼지고기로. 와. 돼지고기를 어떻게. 양념. 양념 된 돼지고기. 와 이거는. 아 상상도 못했는데. 이거 약간 얘기 안 하셨는데. 그렇죠. 배추와 배추 사이에 돼지 갈비찜. 돼지 갈비찜이 돼지고기에서 잘 뜯어져. 와 이거는. 와. 와. 근데 저 주무관을 매달리줘 있는 기억이니까. allez 잘 찜을 때가. 네. 예. 감사합니다.